산유국 큰 폭 감산 합의 고유과 장기화 대비해야 석유수출국가기구 오펙회원군과 러시아 등 비회원군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가 5일 1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세계 수요의 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오펙플러스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5월 970만 배럴을 줄인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국제유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오르기 시작해 10월 들어 5일까지 3거래일 동안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가 10.4% 북해산 브랜트 유가 6.15% 올랐다.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브랜트유와 두바이유는 9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이번 감산합회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베아가 러시아와 손잡고 이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뒤 사우디가 언론인 자말 까식그지를 암살한 것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당국은 암살 폐후로 모한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다. 일로 인해 사우디는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거꾸로 러시아를 가까이 해왔다. 이번 감산합회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의 가격 사안제를 도입하는 미국의 계획을 유럽연합에 승인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앞으로도 생산량 관리에 협력해 유가 하락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6월 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가 9월 하수는 한때 70달러대 후반까지 떨어져 물가 상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감산합회를 보면 최고치를 고쳐 수치는 않더라도 지금 수준의 고유가가 오래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조 8.3%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의 전체 상승분의 4분의 1을 끌어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이 더 오래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소득을 세나하게 하고 있다. 유류세 감면 등 유가 상승이 일어난 눈앞의 고통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 정책 처방들이 지속가능한지 효율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